강기훈이 권성동의 정무실장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갈 때 특사로 동행을 했대요. 이게 kbs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아니 원내대표 정무실장은 아무나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원내대표 정무실장 자리는 아무나 안 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죠.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이분이 우리 잘 모르던 정당인데 어쨌든 새벽당이라고 자유의 새벽당. 예전에 얘기한 거 보면 박근혜 탄핵에 중국 공산당이 관여됐다거나 아니면 지난번 총선이 부정선거라거나 이런 걸 주장하던 어찌 보면 극우 유튜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권성동 이분 얘기 들어보면 아마 대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여가부 폐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쉽게 얘기하면 20 30 남성들을 포커스로 맞춘 갈라치기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주도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잠깐 아마 원내대표 정무실장 갔다가 청와대에 간 것 같은데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은 그런 동명 이인이 있다. 사실 확인을 잘 안 해주잖아요. 동명 이인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인지 모르겠고 본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대통령실의 해명을 우리가 듣는 시대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해 안 가죠. 그런데 저는 이 권성동의 정무실장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충격이었지만 또 연관해서 어떤 부분이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아십니까? 김종민 의원의 이전 발언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다시금. 김종민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봐라. 국민의힘은 태극기 부대랑 결혼하지 않았느냐. 우익들하고 손절했다. 그래서 저렇게 정권까지 창출하지 않았느냐. 강성팬동과 결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 지금 구구가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구구 유튜버만 두 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권 씨 누나도 사실은 안정권이 구구 유튜버고 그 사람이 누나가 아니라 동업으로 같이 운영했던 사람이니까 지금 보면 동업자라고 볼 수 있고 그분도 구구 유튜버로 볼 수 있고 지금 강기훈 씨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아마 지금 밖으로는 계속 중도를 표방하고 그다음에 서진 정책하면서 호남을 껴안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마 청년 정책을 움직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극기 부대 예전에 황교안 대표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이 거의 당사에 상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찍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까지 했잖아요. 국회로. 그런 게 전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재미있는 게 저도 그게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변희재 씨하고 같은 방송을 할 때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예전에 통일부 장관하고 그런 보수 유튜버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풍몰이나 이런 것들도 보수 유튜버들이 쉽게 얘기하면 과거만큼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던져주는 것이다 이것들이 북풍몰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잘 안 믿었어요. 말이 되냐. 지금 정권을 잡았는데 보수 유튜브들 먹고 살게 할 필요가 있느냐를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안정권 누나나 강기훈이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찌 보면 기초 아니면 기본적인 인식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언론을 아니면 대중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냥 이를 먹여살리면서 여론 조작하면서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 나치적인 그런 정책들을 써서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조각조각 내기 위해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이 업무를 주려고 원내대표 정무실장 정무실장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그의 일정과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원내대표실에 비서실장이 있고 정무실장이 있고 두 분이 어찌 보면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추적. 그런데 이번에는 또 들어가서 또 강기훈이라는 동명이인인지 모르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대통령의 일정이나 또 특정한 부위의 정책 같은 걸 보좌한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이 대통령한테 강기훈과 함께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대표 여당대표잖아요. 직무대행이지만 대통령하고 같이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그냥 행정관 한 명 이렇게 볼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 수석들도 대통령 못 본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 당대표랑 같이 만나는 거. 그러면 서열 1위고 서열 7위인데 같이 볼 정도면 굉장히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지난번에 안정권 누나도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실에서 유튜버들을 관리하던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캠퍼에서. 맞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네. 유튜브를 관리. 그래서 유튜브를 왜 관리하지? 저는 예를 들어서 저도 대변실이나 선거 때 있어보면 언론을 관리한다는 아니고 언론을 상대한다. 관리를 할 필요가 뭐 있으면 언론사들을 어쨌든 예를 들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응답을 해 주거나 아니면 풀단을 구성하거나 어떻게 한다 이거 언론에다 협조를 구하는 건 있지만 우리가 민주당에서 유튜버들을 관리하지는 않거든요. 관리 안 해요. 언론사들은 그나마 예를 들어서 전화 못 먹고 취재 협조를 하지만 워낙 많으니까 출입기자가 한 천명 도 되니까. 그런데 유튜버 대선 때 해보셨겠지만 당에서 공식적으로 캠프에서 유튜버를 관리. 관리한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들 영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향력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을 저는 그렇게 지칭하거든요. 브로커. 그 브로커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공작이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신입인데 처음에 딱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 내에서 어쨌든 지지 기반이 없었는데 확 떴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경선에서 이겼잖아요. 그 역할을 제가 보기에 보수 유튜버들을 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보수 유튜버들의 기본적인 생태계가 종편 tv조선이나 제네럴인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 중에 좀 계속 유명한 사람들이 나가서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던져주는 것들을 방송 나가서 홍보하고 거기서 유튜브에 나왔으면 더 세게 얘기해요. 그럼 아시겠지만 100만 200만 되는 데 많거든요. 1년 수입이 가세만 해도 보니까 80억 100억 막 이렇게 매출이 그렇게 되는 데니까 그런 게 한 1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찌 보면 그게 생태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제가 보기에는 경선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제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결국은 경선에서 이겨서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과거의 환경 때는 그게 어찌 보면 전면에 드러났는데 지금 이제 전면에 드러나면 아무래도 조금 뭐 거부감이라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면에는 어찌 보면 물 밑에는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 아닌가 보이는 거죠.